토트넘 뉴스룸 상위권 판도의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 모두 순위 싸움 면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2003-2004 시즌 이후 2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에 아쉽게 우승을 놓쳤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미끄러지면서 아스널의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경기 덜 치른 채 아스널의 승점 뒤져있는 맨시티는 미뤄진 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고 가정하면 아스널을 앞지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널의 추격자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스널 입장에선 이번 경기에서 더더욱 미끄러질 수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복귀를 노리는 토트넘도 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5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수 있는 루트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규정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까지 각각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탈락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상위 2개 리그 진입에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2위 리그인 분데스 리그 팀들은 여전히 유럽대왕전에 3팀 생존한 반면 프리미어 리그는 에스턴 빌라 한 팀만 컨퍼런스 리그 중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 분석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 5위가 출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1.1%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선 4위를 해야 합니다. 5위인 토트넘은 4위 빌라보다 2경기 덜 치른 채 승점 6점, 골득실 5골 뒤져 있습니다. 여전히 4위가 사정권에 있긴 하지만 첼시, 리버풀, 맨시티전이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두 팀의 10경기 상대 전적은 토트넘 기준 3승 3무 4패입니다. 토트넘이 근소하게 밀리긴 하지만 팽팽한 편이죠.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무 2패를 기록 중인데요. 꾸준히 각자 홈에서 잘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이 홈경기에 패하면서 3경기 무승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열린 경기에서 위고유리스의 자책골, 외데고르의 추가골이 나와 0대2로 패한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리그 홈경기에서 아스널에 패한 건 2014년 3월 이후 거의 9년 만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미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아스널 홈구장 MLH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고 2대2로 비겼습니다. 로메로에게 조금 가혹하지만 토트넘 주장전이 다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 26분 아스널 공격수 사카의 슈팅이 로메로 맞고 굴철돼서 토트넘의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42분에는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었는데 부주장 메디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후반 9분에는 다시 로메로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는데요. 이게 또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곧장 동료 주장단들이 만회를 했죠. 메디슨이 상대를 압박해 공을 빼앗았고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균형을 맞추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경기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메디슨과 손흥민이 처음으로 득점을 합작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은 세레머니가 나왔었죠. 이 경기 이후로 메디슨이 부상도 있었고 폼 저하도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추가 어시스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 선수만 메디슨 선수한테 하나의 골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다시 득점을 합작하면서 메디슨 선수가 폼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세는 아스널이 좋습니다. 단순 5경기를 놓고 보면 토트넘과 같지만 4월 중순 바이에른과 빌라와의 3연전을 제외하면 지난 3달간 15경기에서 무려 13승을 거두며 단 1패만 기록 중입니다. 3경기 주춤한 이후 다시 2연승을 달리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인 24일 런던 더비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사기를 더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경기력이 들쭉날쭉하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고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의 0대4로 완패했습니다. 그 대신 체력적인 면에서는 토트넘이 유리합니다. 아스널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에만 이미 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매주 주중 경기가 있었거든요. 토트넘은 4월 한 달 동안 3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13일 뉴캐슬 전 이후 보름 만에 아스널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물론 쉬고 오는 게 꼭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와서 제대로 쉬지 못한 A매치 기간 제외하고 토트넘이 올 시즌 경기 사이 간격이 만 7일 이상의 경기가 10경기 정도 있었는데 이때 4승 3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맨시티전이 2경기 있었고 아스널, 첼시, 맨유 등을 상대하면서 일정이 까다로웠던 건 간만해야겠습니다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자면에서도 토트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는 동안 우도기에 시즌 아웃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폼이 좋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주전소비소의 이탈은 확실히 타격이 있죠. 셀리송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포로도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이 두 선수의 정확한 출전 여부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무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시즌 초반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던 위리앤 팀버뿐입니다. 팀버도 최근에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스널은 전체 스쿼드를 거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경계할 아스널 선수로는 부카요 사카와 마르틴 외데고르를 꼽아봤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아스널 공격의 핵심임과 동시에 이번 경기 토트넘의 약점과 충돌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사카가 오른쪽 공격수, 외데고르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라 우도기의 공백이 있는 왼쪽 수비수 자리와 정확히 부딪힙니다. 그 중에서도 사카는 아스널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32경기에서 14개의 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듯해서 부침이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직접 맞대결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지난해 9월 두 팀이 2대2로 비길 때 로메로의 자책골을 유도하고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사카였죠. 이 당시 사카가 대표팀 동료인 메디슨의 다트 세레머니를 도발성으로 따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 친분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 메디슨이 이 도움을 기록하고 경기를 마친 뒤 동점골이 나올 때까지 세레머니 했나 보다라면서 유쾌하게 받아치기도 했었죠. 사카를 뒤에서 지원하는 아스널 캡틴 외데고르도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아스널이 첼시를 5대0으로 대파한 경기에서 키패스를 무려 8개 전방으로 전달했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기록은 31경기, 8개의 골, 8개의 도움입니다. 사카와 에드고르는 지난 시즌 토트넘이 9년 만에 리그 홈경기에서 아스널에 패했을 때 득점을 합작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 선수들이 포진한 아스널 오른쪽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가 토트넘 입장에선 관건이 될 텐데 그래서 우도기가 빠진 자리에 판더팬을 배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러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무기가 아스널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토트넘도 기대를 걸 만한 위협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최근 3경기 침묵 중이긴 합니다만 당당히 토트넘 키플레이어로 내세울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푹 쉬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이 없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푹 쉴 만한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A매치 기간 때는 장거리 이동하고 겨울엔 아시안컵도 다녀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보름을 쉬고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긴 했지만 직전 경기 뉴캐슬전에서 후반 13분만에 교체돼서 일찍 경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선수마다 쉬고 와서 잘하는 선수가 있고 오히려 계속 경기에 나서야 잘하는 선수가 있죠.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앞서 토트넘이 올 시즌 경기 사이 간격이 7일 이상일 때 성적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시안컵 차출로 해당되지 않는 경기를 제외하고 푹 쉬고 치른 7경기에서 무려 6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경기는 2경기인데 그중 11라운드 첼시전은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반도벤이 다치고 로메로 우도기가 퇴장당한 그 경기여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기대가 더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활약성이 좋습니다. 헤리케인, 아데바유르, 로베르 피레스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시대 북런던 더비 최다 득점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컵데이를 포함하면 19경기 7개의 골,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멀티골을 추가한다면 아스널에서 뛰었던 북런던 더비 최다 득점 3위 피레스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까지 토트넘 생활을 전 후반부로 나눠봤을 때 최근 활약성이 더 좋기도 합니다. 아스널전 첫 11경기 때는 한 골에 그쳤는데 최근 8경기에서는 6골 2개의 도움을 한 번에 몰아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 시즌 원정 맞대결 때도 멀티골을 넣기도 했죠. 이 멀티골 득점 기록은 1993년 5월 이후 약 30년 만에 토트넘 선수가 리그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연속 경기 무득점이 3경기를 넘어간 적이 없다는 것 정도를 더하면 조금 더 기대하면서 경기를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룸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